친구 난 은퇴 후 사진작가가 되려네. 어드북스에서 편했습니다. 유엔 산하 ITU 공동의장인 지경용 박사의 홈스튜디오 인물사진 도전기입니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베이비 부모 세대를 위해 취미로 인물사진 즐기는 방법을 자전적 문체로 담아냈습니다. 저자 역시 은퇴를 앞둔 베이비 부모 세대 중 한 사람으로 사진과 관련된 작은 경험들을 조각 모음해 인물사진작가라는 커다란 조각보를 만든 그만의 경험담이 대단합니다. 여가활동으로 카메라를 배우고 싶지만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카메라 입문 이후의 즐거움을 보여주면서 여러 단계의 경험담까지 생생하게 곁들인 실용신간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